그냥 마슘을 사용할 수 있어요. 마슘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오케이. 마슘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저는 마슘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저는 마슘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오케이, 좋아요. 너무 잘했어. 하이파이브! 네. 이것도 여기 엄마와 오일을 해서... 네, 큐컨벌. 지금 큐컨벌을 갖다가 지금 놓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자, 엄마가 또 이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봐볼까요? 그냥 큐컨벌. 저는 마슘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좋아요. 오케이. 저는 큐컨벌을 좋아하지 않아요. 저는 큐컨벌을 좋아하지 않아요. 나는 오이들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? 여기 큐컨벌을 여기... 책 사이에 놓을 거야 라고 했는데요. 우리 한번 해볼까요? 제가... I'll... put the... 큐컨벌... 큐컨벌... between the... books. books. 오케이.